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학평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트를 찍는 시점으로부터 3월 학평까지 딱 4주가 남아있습니다 이 4주를 2주와 2주로 분리를 해서 첫 2주 동안은 개념 정리와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울동안 열심히 들었던 개념 강의 속에서 단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복습해야 되며 그 개념 강의 속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들을 기준으로 대부분이 기출 문제일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중에 틀렸던 것들이 있다면 오답 정리를 통해서 겨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개념과 그 개념적 접근을 연습했던 기출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개념서와 그 개념서 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오답 정리가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오르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수원은 완강을 했지만 수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아직 완강을 하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수원 수투를 하느라 확통이나 미적은 아직 못했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시험 범위를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라도 그 한 과목을 열강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압축 정리해놓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념 정리가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주 좁은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원 수투 전범위를 놓고 봤을 때 에센스나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개념이든 그 강의를 완강하지 못했다면 텐데이즈를 통해서라도 저 앞에 2주 지금부터 2주 안에 한 번은 스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완전한 시험 대비로 돌입을 하는데 에센스를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이노트를 다시 보셔야 되고 급히 텐데이즈로 시험 대비를 하신 학생들은 또 에센스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완강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에센스를 공부를 하는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에센스를 또 멈추고 사물 대비를 하면 안 돼 시험 대비라는 거 원래 공부를 더 하는 거잖아 하고 있던 에센스는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개념 강의는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에센스를 완강했다고 하더라도 에센스를 다시 복귀할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텐데이즈로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어쨌든 그 다음 2주 동안은 마이노트에 적혀있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익숙이, 다시 풀어라는 얘기야 우리 에센스에는 부록에 익숙이가 들어 있죠 그 익숙이를 지금 사용하는데 3월 대비로 3월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익숙이에 들어 있는 다시 한 번 풀어보게 하는 그 파트를 드디어 풀면 돼요 그러라고 부록을 준 거기 때문에 익숙이를 통해서 마이노트를 읽으면서 진짜 모르는 개념 없어라는 걸 확인하시고 익숙이의 문제들을 싹 풀어내면서 아 정말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떻게 풀어야지만 잘 푸는 건지 평가원 기출이나 좋은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사설 문항들은 어떤 것을 푸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푸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 관점대로 푸는 것에 집중해서 나머지 2주를 보내고 여기에 추가해서 3월 학평이기 때문에 3, 4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이 그동안 출제하셨던 3, 4월 기출 문제를 뽑아서 거기서 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과생들은 수2를 직접 출제 범위로 한 게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나형 학생들의 시험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2까지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2주 플러스 2주로 구분을 해서 개념 정리, 오답 정리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정말 내가 풀 수 있는가 진짜 내가 모르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가 마이노트와 익숙이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알겠죠? 그 2주와 2주 사이에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 그게 바로 매년 3월 학평 대비로 나오는 3월 대비 천우신조야 3월 대비 천우신조는 PDF 파일로 공개가 될 거고 누구든 다운로딩해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문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커리큘럼 설명할 때부터 3월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파이널, 수능 대비 천우신조 4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했었고 이 3월 대비 천우신조의 목적은 적중에 있다기보다는 3월과 얼마나 비슷하게 출제할 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다져줄 수 있는 천우신조 실전 들어가기 전에 3월 학평을 계기로 겨울에 공부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내 것으로 체화됐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할 거고 1번에서 30번까지의 해설을 들으면 그 안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과 문제 접근이 한 번씩 싹 스쳐가도록 그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나한테 부족한 개념과 나의 잘못된 문제 접근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확인시켜 주기 위한 여기를 빨리 채워 또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천우신조를 딱 2주와 2주 사이 3월 9일에 촬영해서 3월 10일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하는 이유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2주 동안 개념과 오답 정리를 했을 테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천우신조를 통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채우면서 나머지 2주를 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천우신조가 여러분들의 호점을, 빈틈을 더 잘 드러나게 찾아내게 해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나머지 2주에 반영해서 마이노트를 다시 보면서도 특별히 내가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또 강의를 확인하고 이렇게 2주 플러스 2주 3월 학평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주 남은 시점에서는 3월 학평 대비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해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서 정말 3월 학평이 한 1주 정도밖에 안 남으면 대부분 3월 학평을 포기를 해 굉장히 나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원래 시험이 좀 멀리 있을 때에는 아 난 이번엔 정말 이 시험 잘 봐야지 생각하다가 막상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험이 막 가까이 다가오면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피를 하고 싶어 하거든 아 이번 3월 학평은 그냥 살짝 지나가자 아 선생님들이 3월 학평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3월 학평 지나가고 내심 보고 나서 6평 평가원 시험 제대로 잘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시험을 그 첫 시험부터 피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6평을 기다릴 때에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다가 사실은 6평 직전에 막상 두려워졌을 때 나오는 그 나쁜 습관 아 그냥 전범위에 해당하는 9평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3월 학평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야 결과가 결과랑 상관없이 3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의미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월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 아 이렇게 2주 2주 끊어서 나는 해봤더니 어 난 좀 새로운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더라 아 그러면 2주 안에도 새로운 문제 풀이를 집어넣어야지 첫 시험을 대하는 준비 과정 속에서 나에게 더 맞는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험을 맞닥뜨리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첫 시험인 거야 마인드를 부딪혀서 이겨내겠다 나는 끝까지 해야겠다 라고 잡아야지 3월이 별 중요하진 않아 라는 합리하로 피하려고 하지마 어차피 3월 학평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평가한 시험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지 그렇죠 3월 학평이 정말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0%일지 모르나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험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는 이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3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거야 저 2주 2주 나눠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첫 2주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과목부터 개념 정리하고 오답 정리할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할지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이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시행착오를 하는 거거든 첫 시험에서 두 번째 2주 동안에 언제 기출 문제를 풀고 어떤 기출 문제를 골라 풀지 한 3년 정도 멀리 보면 5년 정도 풀면 돼 그 정도 풀어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 한번 해봐야 돼 그 계획이 내 선택이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시험 전까지 가보는 그 연습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서 친구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어? 나도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야 3월 의미 없대 그냥 그 다음 공부나 해 아 그럼 3월 준비 나도 하지 말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선생님을 믿고 오늘 딱 이 퀘스트를 찍는 시점으로 오늘 공지사항에 설의 vs 설경 이렇게 공지사항에 글이 하나 올라갔을 거야 오르세 학원의 현장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긴 하지만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경제를 간 그 학생들이 오르세 현장에서 촬영이 된 강의가 메가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업로드가 되거든 그 온라인으로 업로드 된 똑같은 강의를 본 그 선배들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경제 특히 서울대 의대 합격한 선배는 또 이번에 이과 전과목 만점자죠 투과목을 선택한 그 유명한 선배인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현강하고 인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촬영해서 업로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차이가 굳이 있다면 현장과 인강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선생님이 볼 때는 강제성이야 강제성 매주 만나면서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했어? 이거 해야지 끝까지 하도록 추적을 당하는 그 강제성 천우신조를 진행하면 하다 보면 천우신조 바빠서 못 볼 수 있잖아 인강생들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 그럼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모든 걸 다 해보자 천우신조 현장에서는 교실에 가둬놓고 억지로 시키는 거거든 이 강제성을 띈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을 쫓아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과 같이 그런 기적 같은 행복한 결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첫 연습을 3월 학평으로 하게 될 거고 3월 학평 준비를 해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끝까지 하라는 거 끝까지 내일 모레 3월 학평 다가오면 이제 조금 무서워지면 어 잘 볼 수 있을까? 차라리 도피하는 게 편해 절대 그러지 마시고 특히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이 첫 시험부터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선생님이 응원하고 또 믿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3월 학평 데뷔 캐스트로 정말 진심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러브였어요 고백이었어요 네 수강생들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오르세 수강생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쪽지를 아마 단체로 보냈을 거야 여기 강의하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급히 쓴 거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어 모든 강의가 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 끝을 봐야지만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건 끝을 봐야 돼 그 끝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도 동시에 3월 학평이라는 이 시험대비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정말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전우신조 개강하기 전에 또 퀘스트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 보고 의지를 충천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힘들어질 것 같은 순간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